창원 제1교회가 원로 목사 추대식과 담임 목사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원로 목사로 추대된 최준현 목사는 오늘은 42년 목회 여정을 마무리하는 날이라며, 창원 제1교회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 감사했고 여러분들을 만나 행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경남지방회는 김덕주 목사를 창원 제1교회 담임 목사로 임명했습니다. 김덕주 목사는 창원 제1교회 72년 신앙의 역사는 원로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로 만들어졌다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창원 제1교회가 되도록 선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